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을 좀 받아보셨어? 처음에 이런 데 아예 처음이에요? 무서워요? 좀 낯설죠 이런 게 안 남았으니까 처음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왔을까 맞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는 거는 힘들진 않는데 경제적으로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도 남편하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안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은 식은 지는 오래된 거 같아요 사랑은 식은 지는 오래오래 된 거 같아요 그냥 자식을 낳은 죄로 우리 시대는 그랬던 거 같아요 아들을 낳은 죄로 족쇄가 채워서 살았다나? 우프다 우프다는 말 알죠? 우프다 네 좀 답답하죠 안 선생님 웃기고 슬퍼 진짜 말씀하시는 게 네 평생 고생을 하시고 사실은 언니 아니었으면 이 집이 못 일어났어 맞아요 언니가 읽어놨거든 네 맞아요 언니가 다 읽어놨는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회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읽어놨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대주님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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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집이라고 생각해요 내 보고 차라리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런 식이에요 참 완전히 간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놓으셨네요 웃기는 소리고 이거는 원래 사주가 그런 것도 있어 이분이 성향이 범띠라서 내가 낸 데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본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언니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빚도 엄청 진 걸 주식 빚도 내가 다 갚아주고 빚살이 죽어 근데 정말 안 맞는 사람인데도 이리 살아야 되는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혼도 잘한다던데 자식이 엄마 엄마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해라 하는데 우리 부모는 그냥 이제까지 참았는데 우리 부모도 진짜 안 맞거든요 근데 참고 사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언니가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사실은 터지기 일부 직전인데 맞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님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잖아 살아오셨는데 모르겠다 할머니는 이제 네 인생을 좀 찾아라 이런 게 들어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네 인생을 너무 정리를 너무 많이 한 거 같아 내가 이 집에 안아주고 완전히 평생 한여로 돈 벌어가 집 사주고 한여로 살아온 느낌 근데 언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있어요? 제 명의로 했죠 제가 샀으니까 신랑은 10원도 안 버텨줬어요 그냥 숟가락 두 개 들고 와가지고 내가 얹어놓은 밥 차리는 밥상에 숟가락 두 개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격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언니가 다 읽어놨다 해요 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다 읽어놨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또 말을 뭐 살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해도 신랑은 눈도 하나 끔적 안 해 눈도 하나 끔적 안 해 진짜로 그냥 따로 살자고도 이야기를 최근에도 해봤어요 그냥 결혼은 이혼은 못하니까 졸혼하자 그냥 서로 각자 내가 집을 얻어줄 테니까 너는 저쪽에 가 살고 잠시 좀 서로의 그런 불내에서 좀 벌어서나고 싶어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안 하실걸요 네 안 나간대요 시인은 니가 차라리 원룸 얻어간 니가 나가 살아라 이런 거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진짜로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어째야 될지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속이 터지시겠지 왜냐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사실은 언니는 인간관계도 좋아 성격은 좋구란 편이에요 맞아요 직구석에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 가슴이 답답해요 큰방은 내주고 내가 늘 거실에서 테레비 보고 거실에서 그냥 혼자 있어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사랑이 식은지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웃을 일은 아닌데 너무너무 크게 웃었죠 근데 죄송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올해부터는 이게 더 심해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언니가 올해 들어가지고 해가 바뀌고 나서는 진짜 꼴보기 진짜 이만한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거든 정이 떨어졌어요 정이 그러니까 요만큼 남아 있던 전까지 만 전까지 다 떨어졌다 해 다 떨어졌어 두 분이 호적상 이혼이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 호적상 이혼이 힘들어 호적상 이혼이 힘든데 진짜로 힘들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언니가 이거를 다 끊어낼 거 같으면 진짜 뭐 소송이 가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졸혼은 하고 싶어 마음은 근데 이 지금 남편분이 졸혼을 해 주시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진짜로 맞는 거야 어떤 게요 언니가 진짜로 좀 나가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집을 관리하려면 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관리를 하려면 네 원룸 건물이라서 아예 안 하십니까 손톱만큼도 다 고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내가 사람 불러가 다 고치고 방 수리해가 원룸 임대하고 관리를 하려면 내가 놔야 되는데 저래서 한번 따로 나가 살아라라고 한번 또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안 나가 네 주식을 해가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마음 편하려 하면 모든 거를 조금 내려놓고 아니면 뭐 진짜 길게 여행을 좀 갔다 오든지 털게 필요가 한 거야 근데 언니도 지금 이분 때문에 지금 신랑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지만 내 하는 일에 대한 애착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실수가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집을 또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잠시 멀리도 못 가줘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들 아유 속상해라 그 자식이 엄마 정말 이혼 스타일인데 둘이는 안 맞으니까 엄마하고 저 사람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언니 또 언니 또 한도 성격을 죽일 필요는 사실이 있어 그동안 많이 죽이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언니 또 한도 성격을 죽이고 살 필요가 사실은 있고 근데 뭐 신랑한테 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죽이고 사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얻고 행하려 하면 내가 잃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그렇죠 맞죠? 근데 진짜로 신랑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고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면 두 분은 진짜 별거 아닌 별걸 해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 둘이 직장을 잡아서 나가게 되면 이제 방이 여러 개니까 그냥 각방살이를 해볼까 이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거를 각방살이를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애들 둘이가 각방을 내가 줬거든요 방이 세 개다 보니까 나는 그냥 늘 거실에서 하루 종일 그냥 거실에서 살거든요 그 뭐고 아니면은 진짜로 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언니만의 공간 일단 애들이 이제 28, 29이라서 이제 뭐 인력 써놓고 취직 준비 중이라서 올해 한놈은 나갈 것 같아요 한도놈이 그럼 방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를 내 공간으로 쓸까 싶어요 그냥 아예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더 좋죠 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한군 뭐 각방 준다고 해서 한 군데 앉아 있으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속 안 터지겠어요 하여튼 뭐 평생 한여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 대우받고 산다는 느낌은 1도 없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머시마 둘러주고 키와주고 다 키왔는데도 나는 한여 같은 느낌 항상 그게 서러움이에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더 이상 한여로 안 살고 싶어서 이보세요 언니 벗어나고 싶다 한여로 안 살고 싶다 시키는 건 안 하잖아 맞죠 무슨 말이냐면 언니가 먼저 조금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라는 말을 처음 했어 근데 못 나간 데였어 언니가 내가 내 돈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벌어가 사는 집을 왜 내가 나가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해는 안 되시는데 이분이랑 언니랑 이혼을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 아닌데 이분이 또 나갈 수 나가실 분도 아니에요 남편분이 나갈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언니는 언니 인생을 찾고 조금 사셔야 돼 올해부터는 왜냐면은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은 그러니까 올해는 각방을 한 집에서 쓰더라도 볼 거잖아요 부딪힐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보죠 언니 진짜 더 꼴배기 싫어 나중에 뭐 하나 날라갈 거예요 언니한테서 그 정도로 언니가 올라와 올해는 이게 막 진짜 꼴배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나요 저처럼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나는 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 평생 이렇게 살까 많아 많은데 옛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거를 겪고 그냥 가시더라고 참고 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도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진정 엄마도 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살아라도 살아라 우리보다 더 안 맞으면 안 맞지 그런 거 보면은 참 여자가 뭘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남편분이 사실은 크게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공장도 차려주고 그런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네 언니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난 잘한다고 내가 돈 잘 번다고 한 번도 내가 뭐 떳떳하게 남자한테 내가 이런 여자라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우기 세우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우기 세우지는 않았지만 난 신랑 쪽에서 볼 때는 신랑 분이 볼 때는 언니가 진짜 돈 벌어오는 거 알아요 학벌도 내가 우위고 모든 것이 내가 우위예요 지금 학벌도 중학교 사실 나온 사람은 나는 학벌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내 젊을 때 너무 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학벌보다는 착하고 성품이 좋고 자기 그냥 자기 밥벌이 정도 할 줄 알고 그냥 한 여자 위해줄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간땡이도 사실 언니가 키웠다는 말도 나온다 내가 왜 키워요?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준 왜냐면 언니 성격도 여자분이기는 하지만 남성적인 성향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일적으로는 남자예요 남성적인 성향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도 내가 나가서 벌 거면 진짜 확 벌어야 되고 맞아요 제가 평생 내가 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웬만한 여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사실은 남편이 하기를 바라고 맞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거야 사실 언니 머리 위에 있지 그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다 된다 우리 집 와이프가 나가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혼 얘기를 하고 살지마자 살지마자 저 사람 못 나간다를 알아 그래서 막 이혼은 그냥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그냥 걔가 이 말 익으면 계속 도는 거지 그니까 그건 거야 엄마가 올해부터는 이때까지는 참고 사시고 그래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아유 이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이렇지만 올해는 엄마 마음의 변화가 계속 올 거예요 올해는 올해 이민연이 들어서면서부터 진짜 더 꼴 뵈기 싫거든 더 꼴 뵈기 싫어가지고 엄마 마음의 변화가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기 위해서는 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해하셨죠 각 방을 뭐 애들 나가면 그거를 쓰고 이게 아니고 조그만 원룸이 됐든 그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내가 그 놔두고 나가라가 아니고 내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힐링도 하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가 이건 이해가 됩니까 그니까 얼굴을 보지 않는 곳으로 그니까 그래 놓고도 관리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는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본인이 아 조그만 조그만게 어 뭘 얻어서 어 그니까는 신랑 보고 얻어갖고 나가 이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진짜 근처에 신랑 모르게라도 하나 얻어서 그러면 나중에 신랑이 뭐 바람이나 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바람이나 날 수 있다 여자가 집을 나가요 근데 언니는 바람이 안 난다 아 성격상? 언니는 바람이 안 나요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바람이 안 나요 아 성격을 보면? 바람이 안 나고 남자가 징그러운 것도 있고 남자 친구 있어요? 지금 없죠 근데 어 향후 진짜 몇 년간은 안 날 거예요 아 안 생긴다고요?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바람이 안 난다는 게 이 사람이 없으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한은 아니 이 사람하고 뭐 관계를 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한 몇 년 됐어요 한 십 년 가까이 정네비 떨어진 지 오래됐다면서요 네 한 십 년 가까이는 서로 근처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한 방에 있을 뿐이죠 각방 침대를 쓰면서 여자 여자시잖아 언니가 맞죠 네네 근데 뭐 때로는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남편이 사실은 화근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데 언니 마음대로 이 남편 조종이 안 돼 맞아요 조종 예 그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신랑이 있는데 언니가 나가갖고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못 돼 그렇게 성격이 성격 자체가 그게 못 돼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안 가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가능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좀 올곧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니까 만약에 이제 나가 사셔도 졸혼을 하시고 뭐 이혼 안 하시고 뭐 그 뭐고 서류상 이혼을 안 하시고 나가서 이제 사신다 각방 쓰신다 하셔도 언니 마음대로 안 해 그렇죠 그냥 생겼으면 좋겠다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바램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신 분이 아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올해는 사셔야 돼 본인이 본인이 사셔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인상 쓰는 거 봐봐요 이 생각하면 막 인상이 확 일어온다니까 어째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은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살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내가 진짜 속에 뭐가 확 계속 올라와요 때려치기고 싶을까요 보면 진짜 근데 또 막 지독실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술담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싫어 막 근데 정이 없어요 꼴백이 싫어 꼴백이 싫어 네 정이 없어요 꼴백이 싫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니가 조그마하게 공간 내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아 전세라도 얻어서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니까 또 이것도 있대 내 한군자리 같이 있으니까 더 꼴백이 싫거든요 근데 두 분은 조금 떨어져 있다 보면 또 괜찮다 아 이제 그런 걸 안 해봤잖아 월말부부나 월말부부 주말부부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좀 떨어져 계시면은 괜찮아 근데 신랑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쁜 분 아니거든 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을 뿐이에요 나쁜 분 아닌데 언니가 사실은 진짜로 관 키워놓은 것도 있어 관을 키워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은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이렇게 쓰면 그래도 말이라도 대우해줘야 되는 게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을 키워놨다 하잖아요 관을 키우는 거지 진짜 한 번 대판 싸우고 싶은데 그냥 나를 내가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대판 싸울 품도 못 된다 언니가 네 성격이 안 한다 그냥 입을 닦고 그냥 외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데 카리스마 있고 언니도 굉장히 세잖아요 센 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면 되게 센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외형은 근데 안 그래 내면은 열어요 내면은 그니까 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뜨문뜨뜨문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이 부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나중에는? 그냥 친구 같은 관계로만 가도 내가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연인은 아니더라도 진작에 사실은 조금 떨어져 사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어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붙어 있다가 이 집은 진짜 낭패 보는 집이거든 그래도 남자가 육손을 안 꼼지니까 집에 가면 육손을 요새는 여자가 돈 벌고 하면 남자가 뭘 도와주잖아요 그죠 뭐 집을 닦아준다든지 방이라도 아 진짜 웃긴 나 네 근데 육손은 안 꼼지기고 지가 무슨 임금이 있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강 키 안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니. 근데 아들들은 알아요 엄마가 다 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은 효자야. 네 맞아요 아들들이 진짜 효자기 때문에 언니는 그것만 보고 살면 되고. 네 맞아요 자식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식 보고 있어요 신랑은 조금 떨어져 계시다가 이제 한 번씩 우리 주말부부나 월말부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느껴지고 짠함도 오고 아 짠함은 지금도 있고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벗어나면 진짜 재산도 하나도 없거든요 10원도 통장에 잔고가 집도 내가 얻어줘야 될 판인데 기댈 곳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남자네 하는 내한테만 남자네지 다른데 가서는 남자 구실할 스타일도 못되고 아 너무 웃긴다 아 좀 좀 연약한 그걸로 보이는데 내한테는 지는 남자네 하고 또 그러고 앉았죠 사실은 생겨주세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좀 잘 아신다 그죠 아 너무 재밌다 저희 아들들은 이렇게 잘 나갈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언니가 이렇게 한 공을 모르시겠습니까 집안에서 알지 아들 둘이나 알아요 엄마가 편하게 해서 집안에서 알지 알기 때문에도 아이들이 사실은 좀 바르게 가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또 언니가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들 새끼 둘이 나누고 내가 내 돈을 막 이렇게 언니는 분양을 하시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언니 공이에요 공 아 예 언니 공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또 아들이거든 아들들이거든 언니가 한 결과 그러니까 바른 아이들이 나왔고 바르게 가고 있고 착해요 손담배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효자에 효자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 덕에도 사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이 먹먹하다 아이고 울지 마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바르고 사시는데 신랑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거는 뭐냐면 응. 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오늘 이 무료 지금 상담으로 점이라는 거 생전하고 처음 본단 말이에요 예예예 열심히 산다고 그래 진작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요런 거를 조금만 알았어도 십 년은 조금 편했을 건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답답한 건 있어. 근데 그것도 그것도 한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풀어서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하나 얻어라 진짜로. 아 조그만 거 네 얻어가지고. 근데 남편이 막 오해하지 않을까요 얘가 바람이 났나 하고. 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 제가 안 하시고 근처에다가 하나 얻어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렇게 해봤는데 따로 내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나갑니다 진짜로 안 나가요 나갈 사람 같으면 나가라 하지 안 나간다. 그니까 언니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 언니가 그렇게 만듦으로 인해갖고 더 화목해져요.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져 그럼 내가 나가 살면 밥은 자기가 끓이 먹고 살아라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안되지 그런 것까지 근데 언니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해줄 거에요. 아 얘 마음이 이 뭐 한여 심성을 타고 났나 봐요 아 진짜 웃긴다 한여 심성을 아 진짜 웃긴다. 내가 큰 소리 한 번 못 쳐 봤어요 이 남자 앞에 결혼을 해도. 내가 다 열심히 돈 벌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떨어져 계시면서도 그렇고 기운이 이제. 점점 떨어져 있으면은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남편분이 그러면서 자기 반성도 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올 거예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근데 앞으로는 잘 지내는 게 보입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웃지 마세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고 이건 많이 희망입니다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효자 아들 두셨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그렇게만 해보시면 큰 변화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